만. 그럼 이렇게 뒤로 만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나.. 어. 아니? 계속은 아닌데? 그러면 뭐.. 생각해봐. 최고는 닿기만. 프로세계에서 사라 남으려면? 그냥 송부여. 송부여. 그럼 면으로 끝나면 면으로 또 끝내야 돼, 아빠. 어렵지? 어렵으면 미안해 하지마. 대충 해갖고 해주잖아. 뭘 해줘?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된다니까, 아빠? 이렇게.. 이렇게.. 라임이라는 게.. 그래갖고 던져주면 그걸 네가 받아갖고 해야지. 다른 사람 도움 전혀 안 받고 너.. 응. 자작으로? 응. 자작. 어렵 텐데.. 어렵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짠! 오늘 보양식으로 장어 준비했는데 우리.. 선수님도 좋아하시겠죠? 아.. 이거 먹고 힘내야 되는데 우선 주저에. 아저씨 제가 서울에서 갖고 왔어요. 우선 준비한 거요? 네. 넥슨 화이팅! 와.. 오늘 이게.. 오늘 화이팅!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다. 이 선생님. 여기 선생님. 아.. 저희 평상시에 도시락은 있는데 도시락보다 훨씬 맛있어. 아..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이 아이스팩. 최고! 맛있게 드세요. 아.. 집중력 300% 향상. 아.. 맛있어? 응. 진밥 맛있어? 내가 지금x2 내가 치룰 돼요.. 중간자가 홈주한테 강징한다고 했더니 오지 말래. IM 360% 하하 진짜 способ keineобlar린 했.. 나 떨려! 나 진짜 떨려. 제가 오늘 진끼리 때렸습니다. 잡아! 잡아! 또 야구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아빠가 저 이상해.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만들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떼약변 이런 랩이 있었던 적 있어요? 할 수 있지. 제발 잡아! 아 어떡해. 오케이 아 나 이거 되게 불안한데? 나 좀만 있다 보면 안 될까? 이거 내가 집처럼 안 될 것 같아 와 인상 봐라 인상 봐라 인상 봐라 인상 봐라 말하면 죽을 거다 동소사실 동소사실 전면 동소사실 동시 나 지금..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나 봤어? 여기 우리 원수 투어대지 지금 뒷줄.. 아웃만 돼봐.. 정말.. 아웃만 돼봐.. 끝! 끝! 우아악! 이겼어? 이긴 거야? 이겼어? 아..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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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